아, 여기 있네, 여기. 성규. 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 성규야. 타도 됩니까? 안 탈 거야, 탈 거야. 타야죠. 성규, 반갑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MC 장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너 이게 프리하더니 여기까지 왔구나. 추석 잘 보냈어? 네네, 잘 보냈습니다. 나보다, 나보다 네가. 지금 너 나랑 방송하는 거잖아, 같이. 우리 함께. 지금 아프리카 팀이잖아. 이게 지금 언제 쪽이야? 아, 나 춥아, 진짜. 추석을 어떻게 지냈니, 성규야? 아, 그러니까요.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얼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연휴 끝나고 지금 2kg가 쪘어요. 그래서 제가 엉망이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너는 뭐 개인적으로 엉망이다 보다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추석 전에는 다들 막 남친 짤 난리 났었거든요. 제 사진들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그 정도였다고? 난리가 났어요. 남친 룩, 남친 짤. 남친의 아이콘이에요, 지금. 네가? 남친의 아이콘이라고? 남칠로는 짤도 없다 그런 얘기지? 형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지발비를 도와줘야 되는데. 백화의 아이콘이. 남친 지도 tard지. 남친의 아이콘이. 남친다.